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교회가 안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계단체들이 이번 참사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업은 지금은 어려운 때지만 기도하며 끝까지 아픔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참사의 사고 수습, 대책 마련 과정을 희생자, 피해자 가족의 심정으로 지켜보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들을 두 번, 세 번 울지 않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는 길입니다. 교회업은 또 안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향후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주간을 선포한 바 있는 교회업은 목회자들 간 협력을 통해 공동주일설교문과 공동기도문을 작성해 오는 4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안산지역 전체를 위로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교회 중심의 힐링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교회 목회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세워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지난 26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돌보기 위한 캠페인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진행되며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봉사 인력을 양성하고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아픈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셨던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정은민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찢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 상담을 전공하신 서울장신대 안명숙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참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충격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건이 더 상처가 되는 이유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자녀와 이별도 없이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서 이런 사건은 많은 어떤 상실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상실이.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을 텐데 그것을 누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처음 이제 그 단계는 그 충격을 미처 감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도 모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이제 가장 처음에 찾아옵니다. 충격을 맞이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무감각하고 그런 이제 마치 꿈인 것 같은 그런 상태는 그 다음에 이제 닥쳐올 커다란 슬픔의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가 지나면 슬픔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슬픔과 함께 동시에 분노, 내가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죄책감이라든지 그 분노라는 거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게도 고인이 된 자녀에게도 잃어버린 아이에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신이나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대상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반응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당연하게 받고 기다려주고 옆에서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사실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마음이 아픈데요. 또 실종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구조되신 분들도 그렇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받은, 학생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특히 이제 그 해당 학교인 단원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목격한 이제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인 경우에도 그 목격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원고 중심으로 심리적인 지원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런 심리 지원 어떤 그 체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 주변의 인근 모든 학교들, 안산시라든지 진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큰 쇼크를 받은 상태인데 그 정신적인 쇼크라는 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이제 한 번도 이기치 않은 일들을 당한 거죠.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정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외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외상을 겪고 있는 것들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가지고 오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은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이제 계속 비디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공포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재경험이 일어나고 그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런 기억들을 피하게 되고 좀 이렇게 고립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노,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생기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그 정신적인 외상이 가져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PTSD라 해서 그 트라우마의 어떤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렇게 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그게 비정상이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너가 이상한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이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살아나온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서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이제 살아난 사람이 소수일 때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심리적인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다루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생존자 죄책감은 왜 나는 안 죽었을까? 왜 나는 아니지? 왜 저 아이들은 죽고 왜 나는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것을 적절하게 다루어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단독적으로 자기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더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단독적인 자기 처벌을 통해서 굉장히 폭력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간다든지 굉장히 교통사고 같은 거 유발한다든지 뛰어든다든지 심지어는 자살을 통해서 처벌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고 아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라고 봅니다. 현재 합동 분양소에도 계속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 모두가 참담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상처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건이 유난히도 마음이 아픈 이유를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저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런 슬픔의 반응인 것 같아요. 무엇을 잃어버렸나 보니까 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정상적인 거지 아이들은 이래야지 아이들은 오래오래 사는 거다 어른이 먼저 죽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삶에 대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인데 이런 기대와 그런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들 그리고 분노들 이런 것을 견디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런 슬픔의 사건을 만날 때 이제 그동안 미처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이제 각자 각자가 다루지 못하고 억압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던 슬픔들이 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그래서 사는 게 뭐 이런가 이런 느낌을 이제 자아내면서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그런 우울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번 그 사고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전문적인 위기상담센터 같은 그런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위기상담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총회 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큰 대형교회 중심으로는 이제 자체 내에서 상담소를 많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인들의 그런 전인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치유사역, 돌봄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단임 목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상담소가 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기상담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제 위기라는 것이 이 삶이 갑자기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위기인데 교인들이라고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위기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그거를 직면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 고통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이제 위기 어떤 위기상, 위기 목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적은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고통이나 슬픔의 이야기를 약간 억압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막 공로나 하거나 고통의 이야기를 솔직하니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나누거나 이런 것이 좀 적고 만약에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없다든지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방어하든지 이렇게 억압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얼른 이제 헤어려야 된다든지 단 한 번의 말씀과 단 한 번의 기도로 얼른 속히 회복돼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어떤 무원의 그런 압력 같은 거 있고 너무 이제 애도기간을 너무 아직도 슬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상담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고 단임 목사님이 그래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것을 이제 상담사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맡아서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고 돌봄의 사역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상설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믿고 힘든 교인들의 문제를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하고 맡기고 위기를 당한 교인과 목회자와 전문 상담사의 이런 어떤 상호 연결 그런 시스템 위기 목회를 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구축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세델백 교회 같은 경우는 리고어렌 목사님께서 그 위기 상담 전문 컨퍼런스 같은 걸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각을 키워야 되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위기라는 것이 한 번 일시적인 세미나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하거나 해서 끝났다라는 게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지탱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9.11 이런 거 이후에도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지원 체계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위기를 어떤 맞이한 이런 상실을 당면한 이런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교인이라든지 이런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 그 다음에 오래오래 지탱해 주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 번에 끝나는 유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기상담과 관련해서 또 한국교회에 당부하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기상담일 때 위기를 이런 나라에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예요. 사별을 당하거나 이렇게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치유와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다시 만난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 이것이 주는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죽어갔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을 이제 안겨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 가장 인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현존한다는 메시지시거든요. 하나님이 현존한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죽음의 순간에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활로 다시 만난다. 우리가 얼마 후에 다시 만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위기의 시기에 하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심판하는 메시지 이런 징벌, 이런 어떤 이런 고통을 징벌로서 죄의 징벌로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누구도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탱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라는 그런 말씀 대사로 보니까 전서 말씀처럼 함께 우는 것으로 족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오래오래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전문적으로 심리적 치유사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진 이때에 한국교회가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에는 최강유속이 초속 2.4m를 기록하면서 조류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주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